안녕하세요 신대니트 입니다. 간은 센존하고 반짝이 섞인 것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3580번 대체실로 3659번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뿐이 안 남아서 이제 한가닥만 조금 진한게 들어간 3663번 입니다. 3580번 보다 약간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거의 같은 색감 이에요 그리고 3664번 이구요. 이거는 연한 핑크색 계열 3가닥에 오렌지 반짝이가 들어갔습니다. 제가 이거는 떠보지 않은게 뭐 더구나 마나 예쁠 수 밖에 없는 컬러라서 그리고 실량도 얼마 안되서 떠보지는 않았는데 연한 핑크 계열 오렌지 반짝이가 들어갔구요. 4mm로 뜨시면 됩니다. 4mm로 뜨고 조금 더 섬근게 좋으시면 뭐 4.5mm로 떠도 되구요 그리고 3665번 이거는 이제 연한 핑크색 두가닥에 민트색 한가닥 그리고 오렌지색 한가닥 오렌지 반짝이 색이 한가닥 들어갔습니다. 이것도 밝은 계열이라서 예 떠보다 마나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안 떴고 이제 여기에서 핑크색이 하나가 빠지고 그리고 갈색이 들어간게 3666번 근데 여기에 갈색이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갈색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떠봤어요 민트색 핑크색, 핑크색, 갈색, 그리고 오렌지 반짝이가 들어갔습니다. 이게 실제로 보면 사실 좋은데 그게 이제 안되니까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에요. 그래서 실 영상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. 민트색하고 핑크색, 갈색 중에서도 진한게 아니고 좀 밝은 톤의 갈색이 들어간 거에요. 그리고 핑크색도 약간 중간 톤 보다는 밝은 핑크 네 아주 밝은 핑크는 아닌데 중간 톤 보다는 좀 옅은게 들어갔어요. 이렇게 해서 뷰스티에 떠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하면 이 반짝이 느낌이 더 없어진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실과 실든 사이에 숨는다고 할까요?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세탁을 안 한 거잖아요? 이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반짝이 느낌, 촉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색상도 지금보다 좀 더 은은하게 반짝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어쨌든 인견 반짝이라서 그렇게 따깝지 않은데 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일단 특수사는 그냥 제외로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